아님 뭐 치신대요? 원 투 쓰리 따당 아니 그게 가능한거에요 일 적고 맞아도 들어갈 방수가 적은데 그렇게 걱정되면 애초에 공 좀 좋게 주지 그랬는가 알았어요 멋지게 성공시켜보세요 잘 치셨는데 아깝습니다 꼼짝마 기다려 양빵이랑께 양빵인장 와우 아우 아우 헐랭 오케이 아이패 오메 초구도 놓쳤는데 열심히 치자 아이쿠 죄송합니다 야이씨 1점 어머나 험해 죄송해요 2점 허겁 의왼백차 뭔 애인병이다냐 그러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좋은 말 할 때 고만해라이 안되겠다 대충 치곤을 치자 오호메 나 환장하겄네 사하중 사뽀록이 웬 말이요 나이스 정신 차리시고 공이 계속 뜨네 무지한 놈 보소 5점 인정사정없구마닝 6점 어야 나 집에 갈라네 혼자 치소 알겠으니까 고만하세요 나쁜 놈 징원새끼 누굽니까 누굽니까 이런 공을 보고 이런 공을 보고 일명 X발 담아라고 하는디 우리처럼 시스템을 익힌 사람들은 이런 것도 대충 치질 않아 이 공은 시스템상 25를 떨구면 빨간 공부터 맞게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X발 담아놓으시고 마탱이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공은 내 공이 코너를 돌 수 있는 27 정도를 노려야 한다 그 말이요 대충 쳐도 될 것 같은데 이 새끼가 어때 정확하지 안 들어갔어요 어메 너무 정확해 불었다 엥 좀 오야 아래 무슨 공? 빨간 공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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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ta wät 아 오따 이어 놓아요 으흑 옆더 오올 안되면 오마시 엥? 냠 연 엥 됐어 미안해요 착석 하시고 미안하네 설마 와우 와우 잘치오 잉?